Q. 성진 군의 형님 계십니까? 혹시 성진 군의 형님 계십니까? 술을 먹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답니다. 저희네 일단 자살로 출연하고 있고요. 성진 군의 형님, 왜요? 아저씨, 얘 죽이지 않아? 얘 몰라? 흥뇨울! 뭐야? 얘 늘 찌나 있어? 뭐야 갑자기? 이, 이, 이... 렛츠 엔젤 육육 이 사람 찾을 수 있어? 뭐, 뭐, 뭐가 그랬어? 아시다시피, 성진이가 병약했잖아요. 1층이었던 고영진 눈에 거슬렸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됐죠. 누가 죽였냐 우리 사람? 누가 죽여? 지가 자살을 하지. 어쨌든 난 아니에요. 전 궁금하면 영지 그녀한테 가서 물어보던가? 엄마 나 알았지. 여배우 한여울씨가 납치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, 경찰은 아직도 정확한 수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뭐예요? 납치했으면 최소한 목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. 말을 할 줄 알죠? 제가 대체 뭘 잘 못했는데요? 고작 고등학교 때려가지고, 면회하시는 거 아니에요? 고작.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. 왜 죽였냐? 내가 안 죽였다! 몇 번을 얘기해! 둘 다 생각보다 도덕적이네. 왜 삼성이가 지난데 이러는 거예요? 나한테는 단 1초도 지나지 않았거든. 성진이가 죽은 그날로부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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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